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은 교사원 신예배입니다 저는 설교를 안 하겠다고 말했는데 교사들이 저를 원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린 거죠 저를 원한 거 아니었죠 세 명만 원했군요 송지자 목사님이 저보고 꼭 설교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서 우리 성도인들에게 교사원 신예배에 맞추어서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좋은 강사들도 많을 텐데 저에게 부탁한 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단임 목사가 교사들에게 권면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을 흘려보내길 원하는 마음으로 저를 세우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송을 들으면서 제가 처음 주의롭게 교사를 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92년도에 처음으로 교사를 했었는데요 유년부 서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청년부 1학년에게는 교사를 맡기지 않았어요 성경도 잘 모르는 젊은이였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서기 정도를 시켰습니다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서기 딱지를 빨리 떼고 빨리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죠 그런데 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몇 달 있다가 새로운 교사가 또 하나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교사는 서기 보조였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부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 사람은 두 명이 빠져야지 교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랬던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든든하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참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사원 신예배로 인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에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러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칭은 라비요라는 말도 있고 주요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사실 라비나 선생님이나 같은 표현이긴 한데요 선생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예수님은 그 당시 좋은 선생님으로 역임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교사원 신예배로서 교사분들에게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선생님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행하는 자는 복대도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오늘 우리 교사분들과 또 우리 성댐들과 함께 살펴볼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교사로서 어떤 모범을 보이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 기억을 못하실 것이고 여덟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나의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답은 마지막 여덟 번째에 있습니다 다른 것 중에 은혜받아도 좋은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여덟 번째의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머지 일곱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선생님으로서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학습입니다 학습 예수님은 배우기를 즐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깨닫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배움의 시절을 학습의 시절을 보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누가 보금의 2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살 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6월절이 돼서 아빠와 엄마와 함께 예루살렘에 함께 가게 되죠 예수님이 당시 사신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는 갈릴리를 지나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와야 합니다 이 길이 쭉 돌아오면 3일 정도가 걸립니다 3일 동안 왔다가 3일 동안 가는 거예요 이 여정에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이 일주일 동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인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때는 차도 없습니다 그냥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 이 동네에서 합류하고 저 동네에서 합류하고 가보나움에서 합류하고 사람들이 점점점 무리지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또한 더불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저 유다 땅에서 왔던 친척들 저 멀리에서 있었던 친척들 다 모이게 되죠 오랜만에 얼굴 보고 또 오랜만에 안부도 묻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은 성전 안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여인의 뜰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인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는 여인의 뜰에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1번 기도하고 있었다 2번 신실하게 예배하고 있었다 3번 수다 떨고 있었다 뭐 했을까요? 답을 아실 겁니다 수다 떨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 마리아의 사춘 언니가 등장하죠 세례 요한의 엄마입니다 엘리사벳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여기 왔을 거예요 그럼 같이 얘기했겠죠 언니 세례 요한은 잘 자라고 있나요? 어 마리아 네 아들은 잘 자라고 있니? 뭐 이것저것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예루살렘의 숙소가 없어서 배단이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즉 요셉이 아들을 데리고 배단이까지 가야 되는데 요셉도 친구들을 만나고 오랜만에 친척도 만나고 그러다가 손을 놓쳐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아 예수가 엄마랑 같이 갔겠구나 엄마는 또 생각하기를 아버지랑 함께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배단이에 갔는데 둘 다 안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사사치 뒤지다가 역으로 길을 쫓아오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는지 성도님들 아시죠? 율법학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고 또 율법학자들이 질문하면 대답을 하고 왜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하고 왜 토론을 하고 앉아 있었을까요? 심지어 하룻밤이 지났어요 하룻밤이 지나도록 그 성전에서 계속 율법학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겠죠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봅시다 나사렛에 회당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궁금했던 이 어린 예수는 그 회당 직위에게 질문했을 겁니다 가끔 율법학자들과 바리세인들, 라비가 찾아오면 그들에게도 질문을 했겠죠 회당장은 이 어린 예수를 보면서 야, 너의 질문이 참으로 심오하구나 나로서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 네가 조금 더 크면 성전에 갈 수가 있는데 그 성전에는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들이 아주 많이 있단다 네가 거기 가면 네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다 한번 물어보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는 걸 너무너무 기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궁금했던 것 자기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을 무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때의 상황을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금 2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꼭 저의 어린 시절을 본 듯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다 놀라고 신기히 여겼습니다 아니 이렇게 12살짜리 꼬마아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이 말씀을 이렇게 잘 해석하다니 참으로 놀랍구나 하면서 다들 놀라워했죠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걸 깨닫는 그런 하나님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회당에서 성경을 배웠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가정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암기하며 그렇게 세월을 보냈던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학습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어린 시절에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어요 배우기를 즐겨하라고 하나의 말씀을 궁금히 여기고 열심히 탐구해 보라고 두 번째 예수님의 교사로서의 모습을 모범을 보이시는데 두 번째는 권위의 모습입니다 권위라 함은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수 없는 두려움의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순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백성들이 그분의 권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죠 마태봉 7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야밀러라 당시에 말씀을 전할 때의 말씀을 개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율법학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힐렐학파라는 게 있고 하나는 샴마이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신학적 대립도 굉장히 강했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서로 논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힐렐학판지, 샴마이학판지 그러면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에 랍비들이 그리고 유대의 전통이 어떠한지 이것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율법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가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잘 학습하여서 말씀을 말씀으로써 예수님 스스로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는 랍비들의 이야기, 유대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사로서의 두 번째 모범은 권위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에게도 아들이 세 명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아들 하나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분의 영성이나 다른 지적인 능력이나 성경의 타고나 해석이나 이런 것도 제가 존경하지만 그분에게 가장 존경하는 것은 한 교회에서 세계적인 목휘자거든요 세계적인 성경학자이고 그런데 한 교회에서 40년 이상을 목휘하셨어요 그게 저에겐 큰 도전이랄까요? 모범이랄까요? 그런데 이 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교회를 좀 떠나서 다른 교회를 좀 다녀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목휘자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아버지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간다고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굉장히 인격자셨죠 그래, 아들아, 네가 이 교회 다니는 게 이제 지겹구나 다른 교회 가서 그럼 말씀도 좀 들어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라고 하고 보냈습니다 이 아들이 1년쯤 있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놀랐습니다 아니, 아들아, 왜 다른 교회 간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떠나더니 왜 다시 1년 만에 돌아왔냐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아버지,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그 전에 한 이야기를 빼먹었대요 왜 떠나려고 그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 제가 20여 년 동안 아버지 설교를 들었는데 아버지는 늘 똑같은 말만 하세요 그래서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돌아왔냐라고 했더니 아버지, 제가 많은 교회를 돌아왔냐고 봤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같은 얘기를 안 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 왔대요 이게 뭐냐면요 목사님들이 자기 이야기가 없고 이것저것 인용한 이야기들만 하다 보니까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이게 대단한 거였구나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여기 이제 목회자들도 있긴 하는데 목회자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설교자가 어떤 학자가 이야기했다 이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죠 저는 우주에서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예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아주 작은 하나님이죠 그 정말 너무나 먼지 같은 것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동안 얘기 안 했는데 제가 만약에 소품교회를 산임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후임을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많은 교회들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요 전임 목사님하고 비슷한 목사님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목사님하고 비슷한 목사님을 찾기는 어렵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선택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전혀 다른 목사님을 찾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왜 그러한가? 그것이 성도님들에게 신앙적 유익이 더 돼요 왜냐하면 저와 함께 10년, 20년, 길게는 30년까지 함께 하시게 될 텐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나 작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른 부분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다른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목사님이 후임으로 선정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 제 후임으로 누군가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우리 전에 있던 김창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셨는데 왜 좀 얘기가 다르지? 라고 하고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고 또 목회자들마다 다르게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라삐들이 이야기했던 거 말고 예수님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 그래서 권위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보여준 모범은 질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던 중에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은 좋은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의 한마디에 목숨까지도 내걸 만큼 사람들은 흥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질서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구태탈을 익히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뒤집어 엎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늘 대적하였던 바리세이나 율법학자들과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의 질서를 존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많이 알았어요 다른 어떤 교사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고 그 어떤 율법학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았고 말씀의 권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당시의 질서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서를 인정하되 그 가운데 참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교사로서 하셨던 모범은 무엇인가 상상하게 하였습니다 상상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게끔 우리에게 많은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상상하게 하는 한 구절을 뽑아봤습니다 마태복음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생각해보라 상상해보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천국은 마치 하며 이미지를 계속해서 동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설명할 때 비유가 아니면 설명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뭔가 직접적으로 가르치시기보다는 상상하게끔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우리에게 담겨져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게 되고요 나의 미래를 상상하게 되고 나의 앞날에 대해서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하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상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을 불어넣으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상상이 아니라 후회하게 만듭니다 옛날에 이게 아니었으면 이 일이 아니었으면 이 일만 안 일어났으면 그때 내가 이걸 선택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우리 흔히 아는 이야기가 왕년에 이런 말을 하면서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후회하게 만들고 과거지향적으로 만들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상하게 해요 생각하게 해요 꿈꾸게 해요 환상을 보게 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의 극명한 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상상하게 합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천국에는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주님이 나만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하게 하시죠 예수님의 이야기들은 늘 꿈꾸게 하고 상상하게 하는 가르침들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교사로서 보여준 모범은 연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속상함이었죠 이건 좀 좋은 표현이고 다른 말로 하면 열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에어컨을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속상하셨죠 그런데 그 모습에 분노하시기보다는 연민을 가지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소를 보면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이게 다르게 기록이 되었냐면 예수님이 한 곳에서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니고 똑같은 이야기를 다양한 곳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야기하면서 완벽히 똑같은 언어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조금씩 그 상황에 맞추어서 대상에 따라서 이걸 조금씩 조금씩 바꾸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비유가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문화비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달라지냐 누가가 이방 사람들에게 섰으니까 문화로 바꿨나 보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달란트로 이야기하고 헬라인들이 많을 때는 문화로 이야기하고 다행히 이야기하신 거죠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 번 얘기해서 못 알아듣는다고 화딱 지나가지고 내가 다시는 가르치나 보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동정심하고는 달라요 그 사람의 위치에서 공감해 주는 거죠 어리니까 연약하니까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같은 그 위치에서 눈높이에서 이해해 주는 것이 연민입니다 또한 더불어 죄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장면이 있는데요 마트붐 9장 3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니 불쌍히 여기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미라 예수님이 백성들을 볼 때에 그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힘이 다 빠져있는 듯 보였습니다 연민의 마음, 다른 말로 사랑의 마음이랄 수도 있겠죠 극률이 여기는 마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교사로서 보여주신 여섯 번째 모범은 인내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근을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들은 피곤하여서 잠이 들었습니다 세 번이나 그들을 깨우죠 예수님이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인내를 요청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이른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교사로서의 모범은 인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수하고 또 배신하고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봤을 때 분노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인격자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신이 자신의 인격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며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지금까지 본 것은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거의 완벽한 분이십니다 역시 저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배우는 분이셨습니다 학습을 즐겨 하셨던 분이죠 그로 인해서 그분은 말씀에 권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권위를 가지고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존재가 아니었고 기존의 질서는 유지하되 진리를 선포하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이분은 상상력을 불어넣으시며 하느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며 인내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참아내며 인격적인 모범을 보이십니다 이 상황들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하는 거 즐거울까요 고통스러울까요 옳지 않은 질서를 보면서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것이 속이 편할까요 아니면 꾹꾹 참는 것이 속이 편할까요 이해하게도 잘 들어먹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인내하며 참고 극률이 여기는 것이 그것이 편할까요 아니면 다 뒤집어 엎고 혼내고 매를 때리는 것이 훨씬 편할까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과 반대로 할 때 훨씬 편할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학습하고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질서를 유지하면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 마지막 여덟 번째인데 여덟 번째가 뭐냐면 바로 즐거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배우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인내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르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셨습니다 즐거워한 나머지 그 백성들과 먹고 마시기는 것도 또한 기뻐하셨죠 예수님의 이 모든 교사로서의 보범 우리 교사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인들이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분들에게 곤면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또다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우리 선생님들 성경에 능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익히십시오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에 구속이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구속이 감옥에 구속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구속되는 걸 저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시지?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구속하시는구나 세상으로 못 도망가게 주님이 나를 구속하셔서 이게 기쁜 거구나 주님이 나를 구속해서 내가 행복한 거구나 그래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상으로 못 도망가게 구속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죄 짓지 못하도록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멍청이가 이게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여전히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학습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경이 자꾸 가물가물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믿지 마세요 제가 틀릴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깨달았어요 옛날에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믿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봐요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저의 이야기를 다 믿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배우는 자의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교사로서의 권위는 소리친다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잖아요 교회학교잖아요 그럼 교사는 말씀을 잘할 때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에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사 없다고 해서 그냥 자리만 치워달라고 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그 주에 가르칠 것만이라도 잘 아시면 됩니다 많은 걸 알려하지 마시고 그 주에 뭘 가르치는 정도는 알고 와야죠 그래서 우리 성경들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계단에 올라오면서 그때 보세요 그리고 학교 통해서 오시는 분들 지하철 타고 오면서 보세요 그때 그리고 남편차 타고 오시는 분들 차에서 뒷자리에 앉아서 공과차 그때 보시면 돼요 그때라도 보셔야죠 아이들과 똑같이 공과 공부 시작할 때 그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보시고 그거 내가 오늘 가르치는 것만이라도 익숙해지셔서 오면 그때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더불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잘 아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예요 많이 안다고 해서 질서를 파괴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뭘까요? 교육자들 종기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또 능숙하게 잘하는 교육자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교육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은 많이 선생님으로 하신 분들은 20년, 30년 하셨죠 노하우도 있고요 또 눈 감아도 1년의 스케줄이 다 나오는 그런 능숙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교육자 중에 이번에 처음 교육자가 되신 분들도 있고 부서를 처음 맡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연말이 되면 종종 저를 찾아오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올해 우리 부서에는 꼭 유능한 교육자를 주세요 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유능한 교육자는요 소풍기 안 와요 다 다른데 가요 유능한 교육자를 원하지 마시고 유능한 교육자를 원하지 마시고 무능한 교육자를 우리 부서에서 견디고 인내하여 유능한 교육자를 만든다는 그런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것 중에 부서 이기주의에 휩싸이면 안 돼요 내 부서만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사람은 참 죄인이어서 내가 속해 있는 우리 부서 이게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요 경쟁도 하게 되고 흠을 보기도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 것만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요 연말되면 교사 쟁탄전을 하게 되죠 한 교사를 놓고 우리 부서로 너네 부서로 하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모든 부서가 잘 돼야 되고요 소풍기 전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지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우리 달인 목사님 우리 부서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야기해요 우리 목사님은 유치부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유치부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중고등부에 관심이 없어요 다 관심이 없대요 그건 뭘까요 다 공평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교회는요 또 주일학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또 장년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여러 부서들이 있고 또 사역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균등하게 사역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교회 안에 있는 질서를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가 어떻게 하나님이 놀랍게 부응시켜 주실지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상상할 수 있도록 자극하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지 상상해봐라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겨자시만한 것을 가지고 큰 나무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적은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의 현실에 답답해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키워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선생님들 특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유초등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고 여기에 저와 함께 유초등부 사역을 하셨던 선생님들 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지금 선생님이 돼서 아줌마가 돼서 여기 있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유초등부할 때 선생님이 거의 45명이었습니다 유초등부만 선생님이 45명이었고 유초등부 학생이 150명이었어요 작년이 600명이었는데 유초등부가 150명이었으니까 거의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유초등부 사역하면서 어떤 상상을 했냐면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구경 오는 걸 상상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가 너무 잘 돼서 다른 교회 소문나서 우리 교회로 견학 오는 것을 상상했어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 유초등부를 구경하기 위해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런 걸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유초등부 사역을 하며 우리 아이들이 한 시간씩 기도하는 걸 상상했어요 한 시간씩 설교 들어도 한 명도 움직이지 않는 걸 상상했어요 모든 아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께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이런 상상력이 하느님 앞에 기도가 되고 또 선생님들과 이 상상을 함께 나누고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부서를 이루어 보았죠 저는 소풍교회를 하면서 여전히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풍교회로 어떻게 일을 하실지 그 상상의 결과물이 노년동에 우리가 이사로 온 거죠 제가 상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평양 대북운동을 일으켰던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평양 장대형 교회를 담임하셨는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직간접적으로 개척한 교회가 50개예요 그래서 저는 길선주 목사님만큼은 못 되니까 제가 꿈꾸는 게 뭐냐 제가 목회하는 동안 20개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4개 했잖아요 이제 16개 남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지 모르겠지만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교회 위에 노회라는 게 있어요 노회 노회가 되려면 교회가 몇 개 있으면 되냐면 21개 있으면 돼요 그러면 노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20개 개척하고 우리 교회까지 하면 21개잖아요 그러면 저는 또 꿈꿔보는 거예요 노회를 하나 만드는 거죠 이 노회의 이름은 뭐냐면 소풍노회 우리 교회는 한남노회예요 한남노회는 한강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해서 한남노회예요 또 인천에는 인천노회가 있고요 서인천노회, 동인천노회 이렇게 지역노회가 있어요 그래서 소풍교회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들을 다 모아가지고 소풍노회를 만드는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상상들을 해보는 거죠 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이들이 늦게 와요 말 안 들어요 성경책도 안 가져오고요 선생님에게 대들고 대들고 고개 팍 숙이고 있고 찬양도 안 하고 있고 핸드폰만 보고 있고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그 모습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얘네는 인간이 아니구나 아직 진화 중이구나 불쌍히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우리 성댐들도 다 그런 짐승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가 돼서 이렇게 인간이 된 거죠 인내하면 다 진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풍교회 선생님들 중에 학생들에게 성내는 분은 지금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는 성내는 선생님들이 덜어 계셨어요 제가 교회에서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출신이 감리교 출신이에요 할머니가 감리교 권사님이셨죠 경기도 일대는 감리교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있는 동네에서 시내로 이사를 왔죠 그래서 제일 큰 감리교회를 다녔어요 평택 제일 감리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6학년 때 그 교회를 등록해서 첫 번째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제가 그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좀 멀리 있었는데 차량 운행을 했어요 버스를 버스를 타면 한 시간 돼요 옛날에 버스 타는 걸 되게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어린 시절에 버스 타면 좋아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교회 버스를 타고 평택의 끝에서 끝까지 쫙 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녔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됐어요 저희 반이 좀 일찍 끝났어요 지하에서 있다가 1층에 올라왔는데 시골에 살다 온 놈이니까 그 교회 구조가 좀 낯설었어요 그런데 벽에 빨간색으로 벽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있었어요 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빨간 버튼이 있었어요 보통은 이게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막혀 있는데 그 버튼은 플라스틱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저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과 더불어 바로 액션으로 취하는 그런 미숙한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걸 눌러버렸죠 그러자 갑자기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튀어 올라왔어요 저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내가 뭘 한 것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걸 느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올라오더니 그때 전도사님이 올라왔어요 빛의 속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불이 안 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죠 전도사님이 이렇게 외쳤어요 그대로 제 귀에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요 어떤 새끼야 그러자 주변에 있었던 다른 아이들이 작심이라고 하듯이 저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빛의 속도로 달려오시며 귀싸대기를 팍 쳤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어요 그 목소리도 아직도 생생해요 너 같은 새끼는 교회 나오지 마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굉장히 착하고 순종적인 아이예요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갔죠 안 갔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3학년 때 제 반 친구가 자기 교회에 오라고 그 교회가 장로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 목사가 됐죠 우리 성도님들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닐 때에 유사한 경험도 있을 겁니다 잘 이겨내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교회의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 경우 교회에서 선생님들이나 교회 교우들로부터 화내는 것을 들었을 때 교회의 이미지 전체가 안 좋게 새겨지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에 즐겁게 사역해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이 교사가 얼마나 즐겁고 보람되고 기쁜 건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는 즐거운 일입니다 교사는 기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교사에 헌신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시는 분들 내년에 교사로 헌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덟 가지 얘기했어요 다 기억 못해도 돼요 마음에 한 가지씩만 담으셔도 되는데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을 기쁘게 하셨어요 교사로서 이 모든 사역을 기쁘게 담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